안녕하세요 일리와 tv 입니다 오늘은 어제 겨울동안 자고 있던 바이크 시동 좀 걸어주고 타이어에 바람도 넣어주고 인근에 칠보산이 있어 운동 좀 할 겸 바로 올랐어요 중간쯤 올라서 영상 촬영하고 있던 중에 작고 귀여운 새 한마리가 카메라 앵글 속에 날아 들어왔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서 혼자 보기 아까워 공유합니다 미흡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리와 tv 였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 가상연기자 서비스 타이캐스트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